다시 녹화하겠습니다. 핸드폰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노트3 쓰고 있어서 굉장히 용량이 딸려요. 핸드폰을 바꾸고 싶은데 이렇게 이거 녹음하는 거 빼고는 그렇게 불편한 게 없어서 그냥 쓰고 있어요. 안타예요? 신기하네. 안타네. 도로 한번 할게요. 도로. 주자 뜁니다. 아웃이네. 주력에 자신이 있었어요. 미션을 열 몇 개만 하면 1등급, 2등급 되는 것 같거든요. 2021년도라서 일단 한 등급 올리면 뭘 주는지 한번. 홈런. 쭉쭉 날아갑니다. 양준혁. 양준혁. 한 명만 더 치면 일곱 타자 연속 안타인가? 어우 또 홈런. 프랑코는 이름 안 불러줘요. 대단하네요. 한 번 더. 뒤쪽 파울. 파울 하나만 더. 이렇게 다운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어우 좋아. 파울을 했어요. 파울도 3개짜리 미션이 있고 5개짜리 미션이 있어요. 오우 미쳤나봐. 3연석 홈런. 3연석 파울. 솔로 홈런. 3타자 연속 홈런. 오우. 아웃. 펜은 기아펜인데. 아이고. 선수를. 펜은 기아펜인데 선수를 모으다 보니까 기아는 잘 안 모이고 삼성이 잘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 덱을 갈려고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럼 일단 타자 보여드릴게요. 삼성 덱 B를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일반 카드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우우. 크로스. 삼성 덱. 3번 타자. 유한준. 3박자의 야구를 보여주고 있는 유한준 선수. 유한준 선수의 가능성은요. 저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우승을 잡습니다. 아웃. 4번 타자. 파격 준비합니다. 승진 10개 가능할까요? 두수가 투구합니다. 1위간. 자 여기 보면 일반 카드가 하나 있죠 김종훈 일부러 나왔어요 3성 때문에 한 명이 부족하더라고요 자 보자 오 안타 잘 쳐지네요 당겨치기 한번 해볼게요 당겨치기 세입 이거 세입이다 오 안타네 신기하죠 자 이 친구 안타 치면 4타자 4번 안타죠 근데 그 인정을 안해주나봐요 안타로 프랑코 파울 하나도? 그럴땐 다운스윙 자 9회 초 체력이 워낙 좋으니까 부담없이 9회까지 던지더라고요 1스토라이크입니다 2수 공을 뿌립니다 벗어났습니다 볼 원앤원입니다 3구 1루점 1루수 잡았습니다 아웃 5개 6번 받아들어갑니다 5개 Um 아유 홈런 맞았네 커브 이거 버리지 또 안타야? 런봉하고 싶었는데 다시 커브 싱커를 던지겠습니다 높은 곳에 던져도 되나? 어 되네요 삼진 9개인데 10개를 못하나? 슬라이더 이렇게 운이 좋았어요 방금 전처럼 높은 공으로 10개 안되는구나 게임은 끝났어요 미션 볼게요 선수 생장 완료 투수 뭘 올려야 하나? 피칭 머신 올려야 되나? 피칭 머신 올리는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미션 완료 2021년도 스퀘츠를 오케이 등급 하나 올렸더니 레어하고 스페셜 지네요 한 등급 더 올리면 히어로까지 주겠네요 녹화는 종료하구요 그 다음은 이거에 한번 해보려구요 고유능력 변경권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 дж